6번이나 북한으로 잡혀갔다가 힘들게 힘들게 2010년 10년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997년은 북한은 고난이 행군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아홉살란 저희 딸도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굶주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굶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가서 돈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 돈 벌기하여 탈북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탈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발여잡혀오고 넘어가면 또 잡혀오고 한 번은 평안남도 있는 11호 수용소에 끌려가서 인연을 보냈습니다.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개, 돼지보다 못한 태호를 받으면서 연한 소금물에 무 몇 개를 띄워서 먹었으며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땅에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 먹었습니다. 모두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제로동으로 시달려 고생을 하다가 또 한 번은 중국에 북성되어 청진에 있는 집결소로 잡혀가 6개월간 강제로동을 하다가 탈출을 하였습니다. 청진제강소 하수구에 통해 24시간을 버티다가 도망쳐 나와 영하 30도의 날씨에 6일 600리를 걸어서 밀수꾼들 사이에 끼어서 중국으로 떠넘었습니다. 또다시 잡혀가면 죽을 거비를 많이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고향집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 부모님께 흰쌀밥을 배불리 드시고 하고 싶었는데 북한에 잡혀가고 고생만 하고 돈은 못 벌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출을 시도한 후에 중국에서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한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남한에 가려고요. 대한민국으로 가겠다고 저는 한국에 가다가 이번에는 또 북한에 잡혀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약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가서 방콕으로 갔습니다. 방콕으로 가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하여 저는 또 봐 잡혀가고 싶습니다.